코로나19 종식 이후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아동의 행복 점수는 2.3점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인 2021년보다 0.42점 상승했으며 우울과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성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다만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년 전과 비교해 늘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